4월 25일 오늘은 세계 말라리아의 날입니다. 말라리아는 모기에 의해 전염되는 감염병으로 고열과 두통, 오한 등을 동반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말라리아 통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감염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마포구도 퇴치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마포구가 구민의 안전을 위해 말라리아 퇴치 사업을 추진합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 말라리아 퇴치 사업은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 지역이 확대되고 감염자 수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확산세를 보인 말라리아의 국내 토착화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말라리아 퇴치 사업은 먼저 신속 진단키트를 활용해 환자를 조기에 인지해 대응 치료하고 체계적인 방역과 서식지 제거 활동을 통해 매개모기를 방제할 계획입니다. 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말라리아 예방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해 진행되는 말라리아 퇴치 사업을 통해 말라리아 환자가 감소하길 기대합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해 강화할 예정입니다.